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큐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1가구 1 에릭남에서 에릭남을 맡고 있는 엄친아 에릭남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너무 오랜만에 그니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항상 월드스타입니다 항상 투어 중이어서 뭘 같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에릭남씨를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니 늙지도 않고 그대로 오셨네요 아유 저 선배님 만나고 똑같으세요 어떻게 아니 진짜 에릭남씨는 세계 월드투어 하면서 이제 좀 나이도 먹고 주름도 보일 줄 알았는데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진짜 처음 음악 시작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뭘 드세요 평소에 아니 제가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잘 안 먹어요 아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에릭남씨 뭐 챙겨 먹어요 저 그냥 뭐 영양제 같은 거 좀 챙겨 먹어요? 그냥 비타민 정도? 그 월드투어 할 때는 꼭 좀 챙겨 드시죠 비타민 네 그리고 최대한 그냥 건강하게 골고루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은 좀 드시고요 술을 투어 할 때는 아예 안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뭐 1년 반씩 1년씩은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 이런 게 또 비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아는 그 동안 몇 분들이 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식은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한국에 없으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한국에 있으면 무조건 먹고 그래 외국에서는 이제 잘 안 먹게 돼요 네 투어 끝나고 공연 끝나고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뭐 호텔에서 간단하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막 밤에 막 달려오는 그런 야식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호텔에서 먹는 거는 그렇죠 저는 호텔보다는 투어 버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인스턴트로 약간 뭐 라면을 먹던지 아니면 이번에 투어 하면서 그 조리할 수 있는 그 스토브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다녀왔거든요 아 그래서 직접 요리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 같은 거 좋아지 않고 아 그래서 김치 넣고 네 그냥 볶다가 네 한식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식을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월드투어 하면 김치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다 나와 있죠? 요즘은 가는 도시마다 한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만들어 먹기도 가능하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해외투어 하느라고 오랜만에 에릭남 씨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투어 진행 중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아니 오늘 인도에서 오신 게 맞나요? 8846님이 인도 문바이요? 제가 문바이에서 어제 밤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공연하고 롤라폴루사라는 페스티벌 너무 유명한 무대죠 하고 어제 왔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너튜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서 네 네 네 우리 K-POP 가수들이 한국 활동을 안 해도 너튜브로 모든 공연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들 올라와 있죠 롤라폴루자 너무 유명한 공연인데 성공하셨네요 그냥 되게 재밌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봤어요 4628님 에릭남을 카운터에서 부르는데 너무 잘생겨서 깜놀 카운터에서 부를 일이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공항에서 이름을 글쎄요 원래 애틀란타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조지아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언제 가신 건데 이분이 보셨을까요? 제가 사실 애틀란타는 자주 가긴 해가지고 부모님도 있고 조카도 있고 있어가지고 자주 가는 편이긴 합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이 4628님께 선물 갑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데뷔 10주년입니다 예 벌써 그렇죠 이게 2013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2023년 안 올 줄 알았잖아요 그쵸 그때만 해도 그쵸 2013년 근데 23년이 지났어요 맞아요 너무 세월이 너무 빠르고 저는 솔직히 그때 데뷔했을 때는 이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1, 2년 하고 다른 직장 다녀야겠다 그 생각이 좀 컸었거든요 길게 봐야 5년이었죠 네 그랬는데 벌써 11년이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투어를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게 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공연할 때랑 아시아 쪽 공연할 때랑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 뭐 있죠 미국, 남미, 유럽 이 환호성이 이게 달라요 너무 커요 아 남미 쪽 남미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너무 약간 너무 크고 유럽도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는 한국 제외 동남아는 조금 더 약간 차분하게 들어주는 느낌이군요 아 그 느낌이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일본 공연을 하면 네 당황하기도 한데요 아티스트가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맞아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공연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굉장히 네 걱정이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또 애정의 표현이라 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일본 공연에서도 춤은 추시나요? 더 세게 춰야죠 더 세게 더 조용할수록 더 세게 나가야죠 네 서로 적응이 잘 돼야 될 텐데 관객도 에릭남 씨의 그 열정에 적응을 좀 해야 되고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일본에 계신 분들 네 마음 단단히 잘 먹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에릭남 씨 무대 많이 보다가 네 네 공연에서는 정말 다른 에릭남을 볼 수 있다고 막 소문이 엄청 났더라고요 다른 애다 아 네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제 노래들을 생각하면 발라드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차분한 노래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어로 냈었을 때는 좀 더 신나고 재밌는 노래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연에는 편곡을 또 빵빵하게 공연에 맞게 편곡을 해야죠 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춤도 많이 추고 점핑도 많이 하고 물도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재밌게 놀고 그래서 열정적인 모습이 가득한 에릭남 씨의 모습을 이제 공연장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어로 가사 쓰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니죠 어 제가 한국어로 가사 쓰는 걸 좀 많이 어려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영케이한테 좀 많이 부탁하는 편입니다 영케이 씨 곡 진짜 잘 쓰죠 너무 잘 쓰죠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자 작곡가 작사가 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은퇴설이 있었거든요 에릭남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아니 내가 아는 그 에릭남인가 아니 어떻게 된거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해명타임 갖겠습니다 네 네 네 왜 은퇴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제가 은퇴한 적은 없고요 네 practice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외국에서 투어를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월드투어 중입니다. 인도에서 어제 도착해서 오늘 또 생방송 함께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방송을 엄청 많이 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했는지 그래서 한국 들어오면 택시기사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특별히 괜찮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그렇지. 오랫동안 안 보이니까. 맞죠. 왜 안 나오세요.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요즘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께 건강도 이상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겨레님이 내안공연 소식 들려온 이후로 2월 24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간만에 또 원래 해외 팝스타가 왔을 때 내안공연이라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공연한 나을 때 내안공연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내안공연이더라고요. 월드스타 왔을 때 내안공연이에요. 뭔지 알죠? 네네. 저도 이제 월드스타가 된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한국 우리가 무슨 콘서트 할 때 내안공연. 소년시대 내안공연.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안공연입니다. 여러분. 2월 24일날 어떻게 관전 포인트라든지 우리 관객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을까요? 떼창을 준비하라든지. 우리 또 K-POP 하면 또 떼창이거든요. K-팬들. 떼창 팬분들은 아실만한 곡들을 다 최대한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해외에서도 팝으로 노래를 많이 냈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노래들도 많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신곡이 또 많이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뮤직큐 첫 번째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에릭남 씨가 퀴즈를 직접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4733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오케이. 에릭남이 백종원 가게에 알바를 하러 갔다. 손님이 많아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백종원은 미역국을 가리키며 에릭남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미역국이 결정적 힌트입니다. 자, 백종원은 에릭남에게 미역국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영어인데 이게 한국어로도 이렇게 들립니다.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이고요. 약간 충청도 사투리 우리 백종원 선생님의 충청도 사투리가 결정적 힌트니까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거든요. 정답 보내주세요. 에릭남 목소리였고요. 굿포유인데요. 이거 이제 국포유로 이제 국포유 그렇죠. 미역국을 가리키며 국포유 백종원 선생님 그래서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정답자 발표합니다. 7850님 굿포유 국포유 웃겨유 이렇게 정답 주셨고요. 임은혜님 굿포유 굿포유 방금 저도 저녁 차리며 굿포 써유 그렇죠. 또 추울 때는 또 굿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방이정님 굿포유 굿포유 백종원님의 구수한 사투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세 분께는 앰플이 선물로 가고요. 곽선희님이 주셨습니다. 백종원은 미역국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파리파리 다비치 빨리빨리 굿포유 그렇죠. 파리파리 그러니까 빨리빨리 굿포유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Give me a call baby baby 맞아요. 또 이렇게 또 짧게 짧게 라이브를 또 듣네요. 곽선희님 오답이지만 선물 가고요. 에릭남의 Only for a moment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타이틀곡 이번에 지난 9월에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혼내라는 팀이랑 같이 작업한 노래인데 영국에 가서 지하철 타면서 뮤직비디오 봤어요. 다크한 느낌도 있고 좀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어봤는데 전철 테마로 한번 써본 노래입니다. 영국의 지하철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사실 타버릴 수도 많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아니요. 그냥 약간 저희가 만든 거는 만든 거는 약간 판타시 느낌으로 했는데 사실 저 그날 전철 타면서 오늘 내 사랑을 만나면 어떨까 상상하면서 써봤던 노래입니다. 네네. Only for a moment 듣고요. 잠시 후 4부에는 저와 에릭남씨가 함께하는 허밍큐 기대해 주세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큐 절대음감 박소영과 에릭남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큐 자 콩파의 듀엣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항상 열심히 듀엣 허밍을 해드리는데 막내 작가와 제가 듀엣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습생 시절을 거치고 우리 막내 작가는 연습생 시절을 했대요. 아 진짜요? 한 두 달? 했다고 했어. 저 친구는 잘하는데 제가 연습생 시절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헤매고 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이제 공포의 시간이다. 아 진짜요? 공포의 듀엣큐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아 박서연이 잘할 것이다. 오늘 또 에릭남 씨를 믿고 한번 제가 가볼 테니까 여러분 멜로디만 해드립니다. 이 멜로디만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허서정님 오늘 재밌어요. 에릭남 얼굴이 제일 재밌네요. 예! 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이장현님 오늘은 에릭남 씨 믿고 듀엣큐 가봅시다. 렛츠고! 이아나님 완전 기대됩니다. 에릭남과 함께하는 듀엣큐라니 에릭남 씨가 한껏 수준을 올려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믿고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너무 좋다. 나 진짜 귀 녹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중간에 오 진짜 마지막에 화음을 늘려오는 건 아니고 제가 음정을 잘 못 잡아가지고 화음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좋았어요. 저는 그게 원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화음이 되긴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맞아요. 온 국민이 다 아는 곡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이 좀 오고 있나요? 바로 올 것 같은데요. 정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오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에릭남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지금 가수인데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가수가 아니잖아요. 에릭남 씨. 근데 중간에 에릭남 씨 화음이랑 너무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 아니 왜 정답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저희가 힌트송을 좀 쉽게 드릴 테니까 한 명 왔어요. 한 명이요? 이 명곡을 우리가 엉망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네요. 아니요.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일단 힌트송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힌트송 나가요. 힌트송 러브 윈드 올 아이유입니다. 결정적 힌트송을 전해드렸는데요. 아 오답이 정말 다양하게 왔습니다. 전선영님 주셨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에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는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애국가를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는 아니었는데 아마 이렇게 좀 저희 느낌이 좀 웅장했나 그러니까요. 김효진 님은 또 저는 이 노래를 모르는데요. 강수지 보랏빛 향기인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를 근데 모습은 보랏빛처럼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약간 느낌은 있어 지금 제가 부른 그 느낌은 있는데 보랏빛 향기는 아니었습니다. 1971님 소유정기고의 썸 맞죠? 이거 비슷하게 들려요. 요즘 따라 내 거 힘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따라 내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게 들으셨어요. 이분 선물 갑니다. 김여주 님 악동뮤지션 다이너소어 다이너소어 왜 한 옥탑을 낮춰서 해요? 너무 높잖아요. 아니 그래서 수연 씨가 이거 라이브 할 때마다 오빠를 치면서 옆에 오빠를 치면서 너무 높아가지고 다이너소어로 들으셨고 정아름 님 바스카 바스카의 벚꽃 엔딩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이 피 비슷하게 들으셨어. 아까 느낌을 왜냐면 이 멜로디가 제 파트를 이거를 흩날리는 벚꽃이 피 이렇게 들었을 수 있어요. 윤정미 님 이거는 슬픈 곡인데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불렀어요. 이음이 애인 있어요가 왔는데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도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여러분 이 곡은 이렇게 우리가 허밍을 했겠죠. 우리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생각난 노래네요. 이 곡은 노래 좀 하는 분들만 노래방에서 부르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곡이라서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정답 공개합니다. 이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불렀는데 그러니까요. 애인 있어요나 이렇게 약간 좀 슬픈 느낌으로 들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선물 모두 가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정답자 중에 세 분을 뽑았는데요. 0641님 아이유 에잇입니다. 아이유 신곡 러브윈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거 러브윈즈 우리 아까 힌트송으로 들려드린 곡이었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안건주님 아이유 에잇 에릭남님 덕에 알았어요. 누나 죄송요. 아 김기사님 아이유 에잇 에릭남이 커버도 했었죠. 목소리 천재 두 분이 꼭 같이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싶어요. 이거 원곡자 아이유씨가 엄청 극찬했잖아요. 그때 SNS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은 어땠어요? 딱 받았을 때 아 전 너무 전 사실 아이유 선배님이 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간 뭐랄까 설렜어요. 아 설렜어요. 아 나중에 아 곡자복 한번 같이 하시면 참 좋은데 아이유씨랑 한번 어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또 콘서트에 게스트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선배님 저 너무 아시겠지만 팬이고 언젠간 꼭 곡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너무 영광이고 좋겠습니다. 아이유씨가 또 이제 월드투어가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애틀란타는 조지아주는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가겠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면은 거기서 또 우리 에릭남씨가 모든 걸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유씨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나중에 또 두 분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자 에릭남씨 현재 구독자가 와 너튜브 97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요즘에 100만이 쉽지가 않거든요. 50만도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아 네네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사실 오랫동안 했는데 100만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100만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때 골드 버튼 받으면 언박싱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아 물론이죠. 해주셔야죠. 네네네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실 거니까 꼭 올려주시고요. 혹시 새롭게 좀 올리고 싶은 콘텐츠 있어요? 뭐 요리도 좀 하시고 재능이 많아서 요리도 있지만 저는 사실 요즘 동생 동생분들이랑 친동생들이랑 여행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 너무 펄팩이고 혹시 제2외국어로 스페니쉬 했어요? 저 스페니쉬 했습니다. 그럼 그쪽에 남미쪽이나 이쪽 다 또 커버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스페인 쪽이나 여행 콘텐츠 우리는 사실 여행을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특히 또 유럽 쪽이나 멀기도 하고 애틀란타도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있어요. 진짜. 근데 여기는 고향이 그쪽이니까 자주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애틀란타 곳곳 촬영을 약간 맛집이나 약간 문화적인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민들이 지금 텍사스하고 이쪽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엄청 많은 교민들이 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다 나가 있는데 사실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긴 도대체 어디를 여행을 가야 되는 건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가서 뭐 하지 뭐 먹지 다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겠죠. 텍사스의 소고기가 좋다 스테이크가 좋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좋은지 여행하면서 괜찮은 것 같네요. 좋은 콘텐츠죠. 약간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행 그렇죠. 너튜브. 네. 왜냐면 그분들이 또 촬영한 너튜브는 그분들이 동양인의 정서를 또 잘 모르잖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정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에릭남씨는 우리의 정서 알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의 그 스테이크 외에도 어떤 맛있는 식당들 또 한인 식당들이 들어가 있는지 재밌는 쇼핑 그런 것들 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조카랑 함께하는 브이로그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카가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귀여우네 옆에 귀여우네. 에릭남씨 이렇게 한번 예. 이분 DA HYE님께 선물 갑니다. 네. 많이 많이 아유. 집이고 애틀란타에 있고 한국에 있고 뭐 LA쪽에도 있지 않아요? LA도 아파트 있긴 있는데 거의 그냥 창고입니다. 거의 사무실 창고 이고요. 왜냐면 월드투어를 하니까 거기 가서 그 뭐 한 달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거의 작년에 총 시간이 한 두 달? 3개월? 그 밖에 없었어요. LA에? 아니 그럼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래서 그래서 그냥 월세로 그냥 진짜 사무실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냥 침대 있고 그냥 옷 무대 옷 의상 같은 거 그리고 곡 작업하러 갈 때만 거의 거기 작업실을 쓰고 집이 세차가 있어도 여러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틀란타 집에 엄마 있는 집에 그냥 가야 되고 맞아요. 한국 집도 거의 뭐 월드투어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 집은 자주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플랜을 짜보세요. 저도 잘 짜보고 싶은데 꼭 마음대로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아 드라마를 하나 찍으면 좋다 좋다. 아니면 예능 고정을 하나 들어가면 그냥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투어로 각질을 다니셨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또 한국 활동 드라마 같은 거 하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좀 아 내가 이거 하면 조금 더 도전하기가 쉽겠다 하는 캐릭터 있어요? 일단 영화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뭐 실장님이나 맞아요. 캐릭터 정말 좋죠? 사실 저도 저도 사실 한국말을 완벽하게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연기를 하면 영어를 약간 섞어질 수 있는 아니면 스페인어도 섞어질 수 있는 섞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글로벌한 캐릭터 요즘 K드라마가 또 외국에서도 히트 많이 하니까 그렇죠.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캐릭터에 우리 에딩남씨 실장님 뭐 이런 캐릭터 너무 잘하죠 우리 에딩남씨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유수영님이 월드투어 할 때 한국음찌기 그립지 않으세요?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김치찌개 만들어 드시고 맞아요. 요즘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디 가면 꼭 한식당을 찾게 되더라고요. 맛이 있던 없던 고추장, 된장 참기름 그렇게 요즘에는 다 잘 돼 있어서 한국식당이 없는 곳이 없고 다 마트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짜장라면 이런 거 다 어렵게 구했지만 요즘에는 다 구할 수 있죠. 진짜 가는 데마다 거의 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0943님 콘서트 도중에 물도 기깔나게 잘 뿌리는 윤도 오빠 감기 걸려도 좋으니까 오빠가 뿌리는 물 한 바까지 막고 싶어요. 이번 공연에도 많이 많이 뿌려주세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근데 좀 추워가지고 근데 공연장은 괜찮죠. 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많이들 스탠딩으로 오셔가지고 많이 뛰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물로 약간 쿨다운 시간을 받습니다. 쿨다운.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2월 24일에 쿨다운 물 예정 있나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좀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도 준비래요. 왜냐하면 또 물 맞으면 안 되는 이 마트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옷을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팬콘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겨래님이 주셨습니다. 팬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팬콘하고 그냥 공연 차이가 토크 뭐 그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죠. 느낌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대형 공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팬사인에 이런 것도 조금 더 소소하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거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죄송하거든요. 못했어가지고 그렇죠 한국 팬들한테 너무 오랜만이라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에잉남씨 오늘 끝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최근에 나온 앨범에 하우스턴의 힐이라는 앨범인데요. 이거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집을 사면 진짜 행복할까 그 약간 우리들이 행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들을 한번 담아본 노래입니다. 네 이거를 라이브로 공연 때 들을 수 있고요. 기대할게요. 아니 뭐 집 세 채 있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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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월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월세 월세 월세입니다. 자 에릭남씨 2월 24일에 내안공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잘 해주시고요. 뭐 너무 잘하시겠죠. 아유 많이들 놀러와주셔서 선배님 시간 되시면 꼭 맞으세요. 네 그럴게요. 에릭남씨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진작에 또 빨리 왔을걸. 너무 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잘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좋은 음악 계속 만들어주시고 2월 24일 내안공연에서 여러분 폭발적인 우리 에릭남씨의 에너지를 확인해주세요. 우리 다음 앨범에 더 좋은 곡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aquarium 영상에서 도전 에그 바이바이 바이바이 타 broken 본인 소연 짧은 순 acqu came